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정말 열매를 맺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교 자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인도 불교인도 힌두교인도 많은 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법을 지키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랄지라도 기독교인이랄지라도 대한민국 헌법 국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슬람교인을 싫어합니다. 이슬람교인은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종교끼리 어때요? 서로서로 어렁어렁되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대통령 뽑을 때 당이 다르면 어때요? 후보자가 다르면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국법을 지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정 자유로운 곳입니다. 진짜 자유의 땅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너 핏박한다. 예수 안 믿으면 핏박할 거야. 예수 믿으면 핏박한다.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대한민국 헌법만 지키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왜? 사람은 때에 따라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이 바뀔 수도 있고 훗날 믿음을 세울 수도 있고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잘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땐 어떻습니까? 국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굴까? 아브라함일까? 여러분, 이삭야곱일까? 모셀까? 여수할까? 다윗일까? 솔로몬일까? 그리고 마오메테일까? 석가모니일까? 하늘의 법을 제일 잘 가르쳐 주신 천국 하늘나라 국법을 제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열매 맺는 백성인데요. 예배드리기 전에 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죽어도 슬픈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도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한몫에 죽으면 슬퍼요. 그런데 20대, 30대, 10대도 몇 명이 있고 그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우, 10명도 아니고 150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예정일까? 사람들이 말을 하지 운명이 있고 사주팔자가 있다고 그래 저렇게 죽는 것이 운명이야? 운명이야? 하늘의 뜻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정된 게 아니라고. 용산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태원 참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예정이 아니라고요. 생각지 못한 돌발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게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결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내가 죽는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갈까 안 갈까? 안 갈 것입니다. 그곳에 얼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저 사람은 코로나 걸렸다니까 어때요? 여러분, 얼심도 안 했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다들 불신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마스크 쓰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음을 자초한다. 나 구경하다가 죽어도 나는 죽을란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 했는데 믿었습니다. 그게 뭐길래? 그게 무엇이길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약여긴다. 어때요? 뜻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 지킨다. 뜻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고개를 숙인다. 뜻이잖아요. 뜻이라고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 자기의 죄를 사해주고,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른다. 이거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뜻을 항상 오른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벽에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여러분, 국교가 되는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국교화가 되고, 그 복음은 이 땅끝까지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온 겁니다. 나는 싫어하고, 나는 안 믿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거 고백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고백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엄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손하게 인사 한번 하지 못한 아들, 딸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진짜 귀한 땅이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땅이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야, 우리 조상들한테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사람도 덤을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피해를 입으면 어때요? 이 땅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스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섭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세대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고, 재산 다 뺏겼다고, 여러분 돈을 다 뺏어가, 월급을 탔는데, 적금을 깨고 있는데 다 뺏어가, 모은 재산을 다 뺏어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사기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그게 다 뺏어가는 거야. 멀쩡한 내 아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바보 병신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김대근 신부님이 25세 때 생을 마감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바보가 죽어도 슬픈데, 천재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어 영어를 하면 정말 천재인데 그 시대 때, 1800년 때 죽었단 말이에요. 김대근 신부님이 숨을 거뒀습니다. 꽃다운 나이 때, 어땠을까? 그의 죽음은 구군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동이었습니다. 즉, 천재였습니다. 타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타고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다는 말이지, 타고난다. 야, 쟤 똑똑하다, 타고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타고났다. 그 믿음이 타고난 거야. 그때,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내 형제와 자매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누가 내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아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다였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나를 믿고 가는 형제, 자매들을 기하게 하겨라. 나를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기하게 하겨라. 너하고 안 맞지? 네 스타일이 아니지? 안 미워 죽겠지? 짜증나기도 하고 서로 성격이 부딪히지? 예야, 마음을 비워라. 너희들끼리 정말 함옥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혀가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가치를 아시니까. 그 가치를 아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제자는 나중에 죽을 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사업이 막혀. 돈이 안 돼. 그리고 재산 몰수당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떠나야 돼. 예수님 떠나니까 사업이 잘 돼. 좋은 사람이 연결이 되고. 기가 막혀. 야, 맞구나.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었구나. 예수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예국 뭐 밥 먹여주나. 독립이 뭔데? 독립이 밥 먹여줘. 내 처자식이 굶은 죽기 일부 직진인데 독립권 팔아서 보상금유를 받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그런 어때요? 이 땅의 독립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독립이었습니다. 그때 그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정말 축복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생명시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핍박받으면 반드시 꼬그라질 것인데 나는 지금 핍박이 없어도 지금 힘든데 저 사람은 가정 핍박이 있네 나는 핍박이 없어도 부모님 핍박을 안 해도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은 부모님이 엄청 핍박을 하고 남편이 핍박을 하고 부인이 핍박을 하고 저 부모님이 지금 저 딸을 저렇게 핍박하는데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정말 축복이라고 어떤 사람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 사람 분명히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뜻이란 말이야 돈 많이 번 사람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돈 많이 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니요 독립의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의 사성과 정신을 버리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사람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면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다른 곳에 가면 더 인정받을 수 있는데 더 깊이고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 시대마다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으로도 축복받은 자가 누군지 난 자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바보들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바보들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주는 사람을 정말 기하게 여기고 무섭게 얘기해야 됩니다. 무섭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묵묵히 간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커피도 사주고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힘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줘요. 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못 알아줘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못 알아주잖아.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못 알아주잖아. 힘들 때가 있죠.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쏙 전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확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님은 우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건데 핍박도 여겨냈었고 믿음도 더 좋을 건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못 알아주나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간다. 섭섭함을 느끼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힘들 때 팍 거기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인생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용산 참사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육지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하고 똑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안 느껴지지? 안 느껴서 체감을 할 수가 없다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얼마나 슬플까? 정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고 고문받아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무서웠을까? 웃었지만 고문받으면서 웃었지만 웃었지만 웃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안 아플까? 아프지? 사랑하는 그리스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시대 좋은 시대 편안한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면 아니 되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교하면 아니 됩니다. 나중에 선조들 어떻게 보려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려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영웅 경찰도 나타났고 그리고 일반 시민도 어때요? 영웅도 있고 왜?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가 아니잖아 능력이 많아서 가 아니잖아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요인들이 그리스요인들에게는 천사가 고개를 숙인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시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시대 그리고 지금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놀러갈 때 너무 많아 너무 바빠 토요일도 여행가야 되고 일요일도 여행가야 되고 영활동 취미활동 특기활동 너무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이 공고하다 하는 겁니다. 좋은데 좋은 데는 다 다녀 그러나 어때? 공고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다? 화성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화성 가는 순간 달나라 가는 순간 공고 정도가 아니야 미쳐버린다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우리가 과학을 왜 발달시켜서 화성에 왜 왔지? 화성이 왜 집을 질려오겠지? 막상 가면 미치는 겁니다. 헛수고였구나. 헛일이었구나. 그러나 그곳에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엄청난 에너지다. 그게 무슨 에너지? 지구 초원에 지구의 에너지가 더 많단 말입니다. 이 땅이 더 에너지가 많다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산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전 여러분 그래서 보금이 위대한 겁니다. 사람을 살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렸을 때 영웅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고개를 숙일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헤엄쳐서 어때? 10명, 100명을 살렸다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진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망권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사단의 종로를 쓰려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축복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보전 말씀은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은 열매를 맺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사랑도 먹고 지금 우리 여러분 먹을 게 너무 많잖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가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무시할 수가 없어. 누가 욕도 못해. 얼마나 편안한 세상인데 무슨 걱정이지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 걱정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순교자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맺는 백성의 말씀입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역사를 알면 할수록 고개가 치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다짐하며 우리에게 이 기회가 왔으니 천운이 왔으니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이라. 이 복음을 기하게 여기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성김에서 가리라.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젊었을 때 좀 내 몸에 힘이 있을 때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버리라. 젊은이들에게 전하리라. 사망권에 가는 생명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권에 가는 생명을 살린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수송을 드는 것이구나.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네 명이 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뭉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그래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과 근능을 넣어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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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